우리는 바람의 파수꾼 미궁 형제 그래 좋다 그 자신감이 과연 진짜인지 확인해주마 기울 각오해라 내 차례다 차례를 맞추면 나의 턴 드로우 지속 마법 마신왕의 계약서를 활동 마신왕의 계약서의 효과 활동 지금 하나로 녹아들어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라 융합 소환 나와라 신의 위력을 전하는 왕 디디디 신타광 다르크 퓨노몬스터 디디 나이트 하울링 디디 나이트 하울링의 효과 활동 디디 디디 배룡아 밴드래곤 싱크로 소환 디디 칠풍 대왕 미그제큐티보 미그제큐티보 알렉산더 배틀이다 공격이다 미그제큐티보 미그제큐티보 알렉산더 딱 걸렸구나 몬스터 욕과 발동 몬스터 욕과 발동 생격해 몬스터로 다이렉트 어탭 몬스터로 타이렉트 어탭 드로우 이 카드를 꺼내놓을까?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몬스터 효과 발동 내가 뽑은 카드는 이거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이 카드를 꺼내놓을까? 몬스터를 공격표시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개성 속공 마법 발동 내가 뽑은 카드는 이거다 몬스터를 융합 소환한다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배성 아밤카드 발동 바틀 잡았다 공격한다 잡았다 몬스터로 공격 과연 당장 몬스터로 직접 공격 차례를 남기게 이 차례 훌륭했다 하지만 역시 마무리가 어설퍼 나이애톤 드로우 퓨노 몬스터 디디 나이트 하울링 디디 나이트 하울링의 효과 발동 직디 디디 배룡왕 벤드래곤 싱크로 소환 디디 디디 칠풍 대왕 이그제큐티부 알렉산더! 배틀! 자, 해치워라! 공격이다! 이 녀석이! 어쩌면 넌 지금까지는 예상대로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턴 앤드! 이 녀석! 내가 할 차례다! 개선! 아밤카덱 발동! 그렇다면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곧바로 간다! 몬스터를 액시저 소환한다! 몬스터 효과 발동! 이 카드를 꺼내놓을까?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몬스터 효과 발동! 배틀! 배틀! 이제 끝이다! 몬스터로 공격! 그렇긴 안 돼! 몬스터 효과 발동! 차례를 남기겠다! 이 차례다! 훌륭했다! 하지만 역시 마무리가 어설퍼 나의 턴! 드로우! 카드를 덮어두겠다 배틀이다! 공격이다! 리그제큐티브 알레산더! 어쩌면 넌 지금까지는 예상대로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턴 앤드! 제법 하는구나 내 차례다! 드로우! 몬스터 효과 발동! 이 카드를 꺼내놓을까?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몬스터 효과 발동! 곧바로 간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이 카드를 꺼내놓을까? 몬스터를 엔시즈 소환한다! 몬스터 효과 발동! 배틀! 몬스터로 공격!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훌륭했다! 니 실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미궁 형제 앞에 적은 없다! 적은 없다! 몬스터 효과 발동! adliqun Brooke 여러분 43 committee 、